안녕하세요. 애플서울 팬 여러분 최유진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2010년도에 애플서울에 입단하면서 K리그 우승 그리고 2012년에 또 한번 우승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 행복했던 시절들을 추억을 안고 살고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K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셨던 수호신 및 애플서울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애플서울 4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K리그를 선도해 나가는 구단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. 늘 애플서울에서 뛰었던 추억들을 가슴을 안고 살 것이며 앞으로 애플서울을 응원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운동장에서 100길 희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